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섹터톡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유진 투자 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유명하시고 또 여러 번 언론에도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요. 먼저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시장이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유가나 천연가스나 폭등하였다가 최근에 또 떨어졌다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에너지 시장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석연료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제 그동안 사실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화석연료 의존도가 이렇게 높았다는 것을 저도 사실은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간과해서 그냥 천연가스가 독일로 가고 유럽으로 가는 이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게 최근에 가격 상승의 원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에너지 산업의 체계가 비화석연료 쪽으로 조금 더 빠르게 이전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올라가 있는 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전망을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전망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게 단기간에 급등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팬데믹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올라온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레벨업이 한 단계 됐었죠. 7, 80불 유가 WTI 기준으로 됐다가 이제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으로는 글로벌 3위거든요. 아주 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한 8, 90불에서 지금 100불이 넘어간 건 러시아 이슈이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마냥 끌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워낙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볼 거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유가는 100불 언더로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이게 누적이 되어왔던 공급 부분에 대한 제한이 누적이 되어왔던 것이 한꺼번에 딱 보여진 거죠. 러시아 문제로. 그 공급 부분에 대한 제한은 글로벌 탄소 감축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웬만해서는 구행할 수가 없는 기후변화를 우리가 막기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화석연료 가격, 유가를 비롯한 전엿가스라든지 이런 가격들은 한 단계에 레벌업한 상태에서 유지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가 급등의 현상은 단기적일 거다 이렇게 보신 거고. 단기간에는 러시아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 부분에 들어가면 100불 언더로 WTI 기준 떨어지겠지만 그게 과거처럼 4, 50불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고 거의 70에서 9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단계가 계속될 것으로.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의 흐름 자체는 탄소 중립적으로 조금 더 빨리 나아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화석연료에서 빨리 의존도를 떼라. 이게 이번 사태가 주는 좋은 교훈이고요. 이미 독일은 발표를 했고요. 독일은 원래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에서 2035년, 15년이나 땡기겠다고 발표를 했고 관련된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도 큰 계획은 발표를 했고요. 디테일한 계획들은 5월에 추가적으로 발표할 건데 그것은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탁 떠오르는 그런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현황들은. 전력 부분이잖아요. 전력 부분에서 풍력, 태양광의 지금 시장의 소위 말하는 침투율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신규 발전소가 세워진다고 하면 80개 이상이 풍력, 태양광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그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다 합쳤을 때 그렇습니까?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원전, 전형가스, 석탄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80% 이상이 풍력, 태양광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력 생산량 기준인가요? 아니요. 발전 캡파 기준입니다. 발전 캡파 기준. 발전, 그러니까 용량 기준이고요. 발전량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신규 발전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이제는 워낙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재생에너지 쪽이 크죠. 생각보다 굉장히 비중이 높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네. 우리나라는 원전이 굉장히 큰 줄 알잖아요. 그렇죠. 원전은 마이너한 에너지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탄소,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자립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들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폐기 아니었습니까? 일부는 맞는 얘기고요. 일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멜켈이 과감하게 탈원전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은 사실은 후쿠시마 사태 때문이었어요. 후쿠시마에서 그전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후쿠시마가 딱 결정적으로 일본같이 안전한 나라에서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대부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금도 독일에서는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가 컸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대안으로 메르켈이 그러면 천연가스가 석탄은 되기 힘드니까 천연가스가 대안이 될 것이다. 천연가스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싸고 편하니까 바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오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상당히 밀월 관계에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예상을 못했던 거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판단 미스는 이미 크림반도 병합이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그 당시에 사실은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된통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유에 러시아로부터의 자립 전략은 그냥 이게 미봉책으로 덮여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이런 것 관련돼서 최근에 오히려 보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탄소 중립 정책 자체가 지금 고유가나 또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에 떨어진 이유는 그동안 워낙 급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한도 끝도 없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고 약간 투기 수요가 좀 있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자산들이 다 이제 바닥을 많이 찍었잖아요. 여러 번씩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될 수 있다. 경기가 위축이 되면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빠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 EU입니다.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점점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올리면서 가야지 전환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EU 당국이 그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저렇게 되면 EU는 이제 거기다 주는 유상할당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정하면서 계속 탄소 배출권 가격은 궁극적으로는 유로 기준으로는 100유로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게 EU의 정책 목표입니다. 유럽이 이제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에너지 자력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은 아마 확실하게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나 풍력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대체하는 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만약에 긴급 상황이 생긴다. 이럴 때는 이제 석탄발전소도 원래 폐쇄하기로 했던 가격도 좀 늦추고 원전도 사실은 좀 늦추고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 또는 전형가스 발전이라 하더라도 건설하는 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원전은 뭐 유럽에서는 15년씩 걸리고요. 하나 새로운 건설하는데 전형가스랑 석탄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풍력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태양광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이고요. 풍력도 마음만 먹으면 1년이면 짙습니다. 육상풍력. 해상풍력은 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EU에서 발표한 대책이 2030년까지 900기가의 풍력과 태양광을 건설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빨리 할 거냐. 간단하거든요. 허가를 빨리 내주면 돼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없애버리고 그 계획을 이제 5월달 안에 독일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EU 전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5월달 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일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이 풍력, 태양광이죠. 건설하기 쉬우니까요. 아니면 에너지 수입원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LNG는 당장 지금 전형가스 발전선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LNG의 수입선을 러시아 말고 카타르하고 미국에서 LNG로 수입하기로 그거는 이미 확정을 해서 독일 같은 케이스는 독일은 LNG 터미널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3개의 LNG 터미널을 짓기로 확정해서 지금 수입선을 찾고 있죠. 그러면 LNG 같은 거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LNG 가격뿐만 아니라 LNG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선박들이라든지 탱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감사합니다.